39.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40.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치마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치마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치마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가 칭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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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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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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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장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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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장